이거 끝나면 얼음 볶음과 같이 한잔하러 가자고, 어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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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가 먹을 것도 좀 남겨놓으라고, 알았어? 끝나면 저 술통 같이 나눠 마시자 이봐, 그 술통 잘 간수해도 덩치 친구, 서둘러! 오, 이런 이쁜이를 봤나? 그 술집 주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했지 이제 그만하자고 우선 이기고 보자고, 어떻게 생각해? 얼음 볶군, 이번엔 같이 싸우자고 이봐, 우선 놈들을 처치한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안감을 풀자고 너와 나한테 달린 것 같은데, 얼음 볶군 우리가 같이 송곳니를 들이대면 어느 이빨에 걸렸는지 모를 거야 흥, 난쟁이 종족치곤, 최악은 아니곤 거기서 불쌍하게 서 있기만 하라고 놈들은 내가 때려줄 테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글러디 종족이 뒤를 받쳐준다는 건 멋진 일이야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여긴 우리가 꽉 잡았어, 오글러디? 좋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적을 덮칠 테니 넌 그냥 저기 서 있어 그냥 불쌍하게만 보이면 돼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자, 멋 좀 봐라! 좋아, 피가 끓어오르는데 넌 끝이다! 몽둥이 찜질은 어떠냐? 이걸로 처리해주마 맛 좀 봐라! 꺼져라! 힘 한번 제대로 써볼까? 곡소리나게 해주지 좋아! 제대로 후려쳤군 수고가 많아 정신이 번쩍 될 거다! 별이 보이도록 두들겨주마! 머리통을 날려주마! 자, 받아라! 몽둥이 맛을 보여주마! 몽둥이 맛을 보고 싶었구나 어때, 더해볼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오, 몽둥이 맛을 보고 싶나 자, 어때? 이봐, 몽둥이 맛이 그리웠나?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말하던 게 바로 이거지 손봐줘야 할 녀석들이 여럿 보이는군 전멸탄건 놈들을 전멸시켜줄 수 있겠군 전멸 한번 하면 다 죽지 나중에 써야지 병에 담아두자 응, 병에 담고 마귀를 닫아둬야지 덤벼 덤비라고 그래, 어서 어서 덤벼봐 날 때려보라고 이런, 간지러운 수준이군 그래, 전멸탄임까지 끌어내보라 나하고 붙어보고 싶나 이제 도망칠 것은 없다 날 몰라본 거지, 어? 이걸 버틸 수 있는지 보자 허, 이제 좀 싸울 생각이 드나봐지? 형편없는 마법사로군 안 돼! 내 가시를 어머니께 보내다 땅속 마귀라도 찌를 수 있도록 내 가시를 땅에 묻어주기를 죽음이 날 찾아왔구나 내가 생각하던 마지막이 아닌 뭐, 이 더러운 자식 송구 언니가 하나 나갔군 치사하게 싸우는군 뭐, 치약을 발휘하지 못했군 뭐, 저, 저거 내 피야? 하, 좋지 않아 디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안 되지롱 어딜 감히 안 될걸? 하하하 그렇게는 안 될걸 어딜 감히 용 쓰지 마라 거부한다 하하 니 존재를 보장해주마 퍼블 탐이지 멍둥이가 두 배로 쐬졌군 이런, 친구 해결 좀 해봐 어서 으응, 쭈음 돌아왔다 나한테 등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누가 등을 돌리고 있는지 보아라 하,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취점이로군 선취점이라니 시작이 상쾌하구나 하하하하 자, 누가 선두인지 잘 알았느냐 오, 하하하하 오, 행복해 신속화 어우, 존빠른다 환영화 내가 셋이 되면 그게 바로 재앙이지 영생화 이제 전장을 휘저어볼까? 이봐 넌 토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야 그래 아닌 거 같지?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라고 말해주겠는데 이미 끝난 싸움이야 투명화 쥐도 새도 모르게 덮쳐주마 만타토끼 지배자의 투구 테라스크의 심장 돌격 흉각 그래 사탄의 소나기 사나와 야착 통찰의 파이프 치루광의 지팡이 여인공 또 하나 쓰러뜨렸군 그러게 도망이라도 갔어야지 누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어? 으하하하 주먹 좀 휘둘렀을 뿐인데 누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이는군 그래 턱이 돌아갈 지경이겠지 그냥 누워있는 게 좋을 거야 당분간은 일어날 생각 마라 자 이제 고난은 끝났다 잘 정리됐군 그러게 잘 보지 그랬어 뭐하 쓰러져 있어라 상부가 피었다 중부가 피었다 하부가 피었다 그냥 알아두라고 내 것이군 금리를 해놓아야지 때리고 먹는다 꿀맛이군 짤랑짤랑 어차피 안 쓸 돈이었잖아 쌈짓돈인가 한 방 먹였다 넌 이미 죽어 있지 코가 납작해졌겠지 이런 실수였어 탈탈 털렸구나 지갑이 두둑해졌군 운이 나빴구나 넘어간다 하하하하하하 헤이 하하 하 하 하 마 하하 하하 웃기네 음 이게 뭐지 내 가시가 더욱 날카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낫군 신나게 활기차게 찔러주고 내려주마 오 두드리는 데는 일각 안에 있지 오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아 이런 젠장 이런 패배 땅 하하 그래 이렇게 끝이군 으흐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으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그래 그래야지 아무렴 내 갓길을 간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내가 해결해주마 뭐든지 손봐줄 얼굴이 몇 있지 할 일이 좀 있는걸 한판 붙어볼 시간이군 자 가볼까 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속도 좀 내볼까 자 간다 내가 처리하지 이런 신뢰 하하하 콧물 한 번 잘 어울리는군 정말이야 친구 이런 신뢰인가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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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준비한 콧물이다 하하 친구 끈적끈적하니 보기 좋은데 만화가 떨어졌어 만화가 떨어졌어 어 이런 만화가 떨어졌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제길 만화가 부족해 이런 만화가 부족하다니 이런 재길 만화가 부족해 아직이야 아직이야 이런 아직이야 아직 안되겠어 아니야 아직 안되겠어 아직 안되겠어 제길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런 volunteering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응 이거 좋군 생각보다 좀 비싼걸 찾은 보람이 있군 이것 때문에 빈탈탈이가 됐어 자 이제 제대로 해보자 오 가시 좀 덜어줄까 가시나 받아라 멋진 바늘꽂이가 됐군 바늘꽂이군 잘 어울리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지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그 술집 주인 때문이야 좋아 일만 마치면 찾아가서 얼굴에 주먹 찜질을 해주지 난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지 재생화! 초록색 론이 뭐였더라? 뭐 급한 일 좀 보고 왔지 가시멧돼지가 다시 왔다 다시 전장으로 가자 다시 싸우자 다시 시작이다 어디서 많이 본 분수 같은걸? 뭐지? 또 형이야! 이런 무서운 놈들이 제법 보이는군 몽둥이 좀 휘둘러 볼까? 다시 몸 좀 풀어볼까? 기죽아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왔으니까! 이봐! 그만 징징거려! 내가 돌아왔다니까! 니놈 뼈를 칼으로 만들어주마! 오! 이제 시체제왕이 어울리겠군! 벌레가 한 마리 줄었군! 쟨! 좀 꺼지지 그래! 광신도가 하나 줄어들었군! 이제 니놈의 창조자를 만나러 가라! 용용 죽겠지 용기사! 이제 치유도 못하겠구나! 너무 못생겨서 몽둥이가 절로 나가는군! 해당 족기사 나부랭이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반만 용인데! 둘 다 죽다니! 영감탱이! 불은 꺼주지! 말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때? 이제 끝이다! 영감탱이! 지금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같이 한잔했을 텐데! 방금 건 내가 내지! 오! 술집 싸움은 정말 신난다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짐승이군! 죽기 전에 건배나 한 번 할 걸 그랬군! 지금 파멸을 맞은 자가 누굴까? 악마는 죽음을 잊지! 오! 고양이도 너도 다 같이 죽어버려! 뭐! 난 고양이인지 뭔지 그런 것들은 질색이야! 그 털털거리는 기계와 함께 썩 꺼져버려! 내 덕분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정신 차려라! 박쥐! 박쥐! 어떤 미치광이가 박쥐를 타고 다니냐! 제 경기는 필요 없다! 니 송곳니는 내 것을 피할 바가 아니다! 얼음폭군! 니가 자초한 일이야! 이 순간만을 오랫동안 기다렸지! 우와! 이제 좀 문이 풀리는군! 그때도 비긴 게 아니었어! 드디어 끝을 봤군! 이번에도 내가 이겼군! 죽은 말에 채찍질 해봐야 무슨 소용이지? 그 논의 존재는 좀 다를 줄 알았구만! 그 논의 존재치곤 흠! 투사 근처에도 못 끼겠구나! 자! 이제 그 윙윙거리는 소리도 안녕이구나! 모르는 거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뭐라고? 나는 그런 징징거리는 언어는 모른다! 정령이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군! 공포의 갈랄? 갈랄 공포증이겠지! 흠흠흠! 잘생겼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그래 원소술사! 난 죽어야 해! 두 번 죽어야 해! 나보다 못생기기도 힘든 일인데 슬라다! 정말 대단하군! 존경스러울 정도야! 너네 종족이 마음에 들 때가 딱 하나 있지! 바로! 죽어있을 때 말이다! 정말 작고 약하구나! 때리기가 미안할 정도야! 너희 종족은 톡하면 쓰러지더군! 쥐방울만한 놈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오글로디 녀석들은 정말 제대로 싸우지! 오글로디 종족은 쉽게 죽지 않아! 그건 인정하지! 오글로디 영웅은 상대하기 어려워! 좋아! 인정하지! 바멸은 네 처지다! 으하하하하하! 이봐!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니까! 아! 홀! 이 홀이라면 적들 머리를 예쁘게 만져줄 수 있겠어! 에이! 털떨어진 마법사 같으니! 가시매뜨지! 하하! 누가 날 찾느냐! 으하하하! 즉! 누가 왔는지 볼까? 어? 내가 좀 생겼지! 안 그래? 가시매뜨지가 왔다! 흠흠! 고맙군! 으아! 정말 고맙군! 이렇게 친절하다니! 정말 고마워! 이봐! 어서와봐! 여기 공격받고 있다구! 으아! 놈들이 날 덮쳤다! 공격받고 있다! 그렇지! 승리했다! 으하하하! 이기는 건 시간문제였어!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지! 들어갈순 서비스! 박주택! 결국진수! 끝!